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 건 아 베인트 뭐해 아 진짜 말할 것만 너랑 하나만아 진짜 아 존나 욕심네 진짜 아 진짜 개 욕심네 진짜로 화면 나갔다고 드립치네 또 와 미쳐지지 말게 아 베인트 공격 순간 빠이 와 마인은 더 쭉쭉이네 또 던집 또 던집 아 베인 또 던집 그 또 씨발 의미없는 미드 대체 또 던집 아 베인 또 던집 또 던집 그 의미없는 미드 대체하다 탭키 안놀고 또 던집 잠깐 화면을 끌께요 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아 전면에 쳤어 모르고 씨발 펑크 그 전면에 쳤어 그 전면에 쳤어 그 전면에 쳤어 그 전면에 쳤어 여러분들 일로와 아무나 일로와 아무나와 일로와 아무나와 사랑이 좋겠어 소린 이게 졸피는 아니지 고발 들어오는데 졸피는 아니지 이거 펑크가 아니다 아 베인이랑 끄다가 저 얘기 좀 해야겠다 세퀌이 원래 20분 쓸 애니인데 아